공개했듯이 여자친구 잘 만나고 있구요. 이에 네티즌들은 여자친구 직업 나이 등 정보에 대해 궁금해하자 영수는 조만간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발언으로 인해 12기 방송이 끝날 때까지 여자친구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2기 방송을 시작할 때였으며 영숙은 최종 선택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특히 두 사람의 열애설 증거에 대해서는 11기 영수는 유일하게 12기 출연자 중에서 영숙과 맞팔리되어 있는 상황이며 11기 영숙과 12기 영수가 맨사 출신 절친으로 11기 영수가 12기 출연진들 사진을 보고 소개시켜달라는 가능성이 가장 유력할듯 싶습니다. 게다가 11기 영수, 12기 영수의 만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인스타 맞팔리 안되어 있는 걸 보면 11기 영수, 12기 영숙의 열애설 가능성이 높을 듯 싶은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12기 영숙은 11기 영수와의 열애설에 대해 아니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으며 여전히 솔로라고 합니다.